미션가자 탈출당 만원 정색빨고 갑니다 자 코스튼 빼시고요 클래스는 씰팀 6 가겠습니다 씰팀 6 1 탈출당 만원 성..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희생양들 죽어버려 출발 자 집중하고 왜 만원이야 정색빨고 안전하게 내가 죽으면 진짜 죽는다는 마인드로 내 클래스가 죽으면 진짜로 죽는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돼 오케이 무조건 목숨이 걸려있다 생각에 죽으면 안돼 어우유 이 거를 바로 누르네 노빠꾸네 존비 누구야 좀비가 노빠꾸라는 거를 일단은 알아돼 여러분들 일빠를 무조건 누르는 타입 오케이 집중하자 안가지 안가지 가야될 것 같은데 오 x2 누구야? 누가 죽었어 목 내밀지마 목 내밀지마 목 내밀지마 짤린다 자 사다리 또 죽었어 오케이 가자 이 앞에 갔어? 앞에 안갔구만 어디야 야 여기만 좀 누가 좀 가줘봐 미션이되 내가 여기 들어가긴 싫다 솔직히 어 캡틴 김소 그렇지 으악! 오우! 오우 씨잇 오우 저 친구 좋아 잘 뚫어 자 다음 자 여기 엘베가 중요해 엘베 오우 노파꾸야 야 여기 엘베가 위험해 엘베를 바로 눌렀어 이새끼 이거 한번 회익하면 줘야되 이거 자 섬광 이용해서 나이스! 살았다 일단 버텼어 일단은 1차 고비지점 넘겼습니다 오케이 섬광이 되게 좋았어 섬광 잘 뿌렸어 좋아 탈출할 수 있어 탈출할 수 있어 자 이거 누가 넣어봐 주사위는 솔직히 미션인데 이거 내가 하기 좀 그렇다 으악! 잘가 이 맵 데스런이라고 이제 한번 보시면은 감 잡히실거 잡, 감 잡힐겁니다 오케이 자 함정을 넘어가지고 탈출하는 함정을 넘어서 탈출하는 맵 오우 씨잇 여기 조심해 삐스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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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가 나 뚫어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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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어줘마로 뚫어조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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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안돼? 으응 뒤져? 천천히 가 안전하게 목숨 걸렸다 생각해 오케이 오케이 갈게 굴 라이 나이스 가자 탈출 성공해 오케이 일단 만원벌 기회 여러분들 3명 만원벌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오케이 일단은 안전하게 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병도 누르면서 해야돼 아무리 4,5명 살아도 방심하면 죽거든 어 으아 어 어 아니 뭐해 시X새끼야 야 이 시X새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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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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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 ㅈ나 열받는데 진짜 아 아 아 쟤는 왜 또 노파꾸로 달려가지고 진짜 아 야 괜찮아 지원병 탈출되잖아 안그래? 야 지원병 탈출해도 되잖아 지원병 아 에어우 시험병 있어 시험병 있어 아니 아 마지막에 버닝삉났어 아 어차피 졌는데 어차피 졌어 어차피 졌어 괜찮아 정신 승리 가령 어차피 졌어 어차피 진판이었어 어차피 진판 오케이 안가 이 자식 나이스 나이스 아 미신 아 미신 진짜 쐈어 야 후원해라 미신 후원해라 만원 아까 무조건 산거였는데 아 와 야 진짜 쐈어 이런 어 뭐야 만원 진짜 쐈는데 아 미신 고맙다 만원 럭보니 가자 오케이 아 잘해 요게 애들 이제 여기 야 총 쏘는데마 올리씨 야 총 쏘 총 쏘아 쟤네 아 연막 연막은 뭐야 야 오히려 이거 좀비가 이득인 건 아닌거 총 오지게 쏘는구만 이걸 안 눌러 이걸 안 눌러 아니 왜 이러고 안 눌러 아 또 여기 죽겠는데 아 아 진짜 안 눌러 아 아 진짜 미치겠다 왜 이렇게 여기 탈출이 안될까 이미 무조건 탈출하는 맵인데 이거 아 진짜 운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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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gele 9시 아 아 아 인간 도착 뭐야 왔어 왔어 아 이번엔 살자 진짜 이번엔 정말 1번에 만원 2번에 만원 2번에 만원 벌자 만원 만원 가져와 아씨 자꾸 삑나 나 뭐하냐 으악 럭버라 빨리 가 럭버라는 안죽어 럭버라 카즈 오케오케 아 뒤질뻔했어 뒤졌어요 와 야 어떻게 만원 걸렸다고 긴장을 이렇게 하냐 미쳤네 이거 지원병 눌러 빨리 지원병 눌러 럭버라 빨리 눌러 좀비 쏴 애들이 겹쳐오니까 쏘기가 쉽죠 에임방격 뭐야 요렇게 빨라 얘 만원 나이스 야 야 솔직히 두번은 탈출해야지 솔직히 가오가 있지 만원 벌고 끈 만원 벌고 끝나면 안 돼 아 왤케 왤케 긴장되냐 이거 데스론이 야 매너손 안했어 이번엔? 아 아 오 씻 오케 두명이나 죽었어? 응 안가 어 야 야 쟤 자꾸 죽는다 야 어 쟤 야 쟤 그래도 좀 희생적인 친군데 아 자꾸 죽네 아하 아 조심해 여기 오우 씨잇 잘 가고 야 여기 엘베 조심해야돼 엘베 엘베에서 제일 무난 이게 문제야 한번 회익하면 줘야돼 일단 회익하면 국룰 이번에 가야돼 이번에 이번에 내꺼 아기 레츠고 어 간다 헤잇 아오케 아 살았어 아 살았어 좋아요 응 야 너네 늦어와 엘베 간다 응 수긍 안 돼 야 한번 내가 넣을까 한번 이거 내가 한번 해 내가 한번 할게 이거 솔직히 넌 버스 타는 것도 좀 그렇다 안 그래? 제대로 할게 그렇지 아 나이스 바로가 노빠구 우라야 아 나 디실뻔했어 야 버니스트 갖고 오지 손이 떨려 손이 떨려 손이 떨려 뭐야 어 야 뭐야 다 죽었어 여기 뚫을게 간다 오케이 레츠고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야 여기 좀 천천히 가 아이 야 야 뭐해 뭐해 가 빨리 너 가 이미 그 이미 시작됐어 이거 뭐야 야 뭐야 야 이러면 어떻게 해 야! 나 한자야! 아아 깨XX야! 혼자서 과연 할 수 있을까? 지원벽을 바로 눌러야 돼 지원벽에 3명 올 수 있겠어 일단 가 일단 가고 밟으면서 누르고 MG36보다 MG3가 낫고 기적 에이밍 가자! 나 왼쪽 위주로 쏠게 왼쪽 위주로 야 지원벽 왜 이렇게 많아 애들 나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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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이랑 중앙 쏠게 오른쪽 중앙 야 뭐야 너 죽고 살았구나 다시 나이스 아 아 하이피 아 하이피 아우 2만원 나이스 아쉽구만 근데 형 나머지 3만원으로 다시 기억 2만원 그러면 나머지 3만원으로 다시 뭐 다른 맵이요? 다른 맵 또 하자고? 마트... 탈출당 만원? 감사합니다 아델라니 2만원으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스이빈다님 후원 2만원 감사합니다 리스님 2만원으로 고맙습니다 리스이를 security 리에서 크로스round 것을 ند 더 스피 건배 첫 이용 스마 acies 고밍 으 Tour Sunshine では ihm slack تى